안녕하세요. 판례원국 5분정기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원국 형사 차고 이체된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9789 판결입니다. 판례원국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국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위반 횡령 사건이고 인정된 죄명은 배임이었습니다. 배임.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파기환송되는데 이거는 횡령이 안됐고 원심은 횡령이 안됐지만 배임은 인정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에는 배임도 인정 안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힙빛 거래소에서 가상지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가상지갑에 무슨 이유인지 비트코인 199.9999 그러니까 200 비트코인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웬떡이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다른 두 개의 가상지갑에다가 두 번을 걸쳐서 199.994 비트코인을 이체합니다. 남은 건 사실상 거의 없는 거죠. 0.00559 정도 남은 거니까 그 당시에 이 200 비트코인의 시가가 15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죠. 15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약 100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억 원이 내 가상화폐 지갑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이제 땅 계좌에 옮기면서 써버리려고 숨겨놓은 거죠.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이 갑자기 딱 들어온 게 있죠. 들어온 경우에 예금 계좌로 차고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를 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이 판례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금 계좌에 차고로 잘못 들어온 돈 돈을 임의로 소비해버리면 횡령죄가 됩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그러면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된 경우에도 횡령죄로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가상화폐라고 하잖아요. 화폐. 어? 비트코인은 돈 아닌가? 돈이니까. 은행에 예금 계좌에 들어온 돈도 소비하면 횡령죄니까 가상화폐도 소비하면 횡령이 되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상자산.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가상화폐라고 안 씁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라고 보입니다.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되는 거 아니다. 따라서 차고 송금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유추할 수 없다. 결국 횡령죄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잘못 들어온 돈을 내가 보관할 의무가 있느냐? 의무? 의무. 아니 갑자기 들어온 돈인데 내가 이걸 의무까지 지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돈을 관리할 의무가 나한테 없다. 신입에 따른 보관 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타인의 사무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결국 배임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은 화폐랑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해도 횡령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결국 무죄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실무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뭐 몰수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재산세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사기죄의 격체가 되냐 안 되냐. 이번 사건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쓰지 말고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돈도 화폐랑 똑같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이게 여러 번이나 계속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어쨌든 디딜탈 정포 형태의 재산세 이익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판단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고 재산세 이익이다. 따라서 물건이나 화폐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차고 이체된 평근민출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에 관련해서 과연 그게 배임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판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현금 인출된 판례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이 판결에서도 현금의 경우에 유추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에 늘 차고 입금, 이체된 현금 사용하는 걸 횡령돼 된다는 것을 바꾸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혹시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는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차고 입금된 현금, 계좌로 옮겨진 현금에 대한 횡령이 인정되지만 그 현금 아닌 나머지 가상자산, 여러 가지 인터넷 많이 있죠. 디테일 정보로 된 재산세 이런 거, 이런 거 잘못 들어온 거 그거 다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이렇게 기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